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환경, 산림, 농지, 군사 규제 완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환경과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환경 분야에선 환경영향평가, 산림은 산림이용지능지구 신설과 산지 전용 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항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지지능지역 해제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군사 분야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길이 열리고 접경지 농축수산물 군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할 근거가 마련됩니다.